0799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투비소프트입니다. 투비소프트. 은. 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연위하는 기업임 2023년 1분기 기준 매출액 중 넥사크로 플랫폼 개발 용역 매출이 26.66% 유지보수 용역 매출이 23.19% 넥사크로 플랫폼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이 20.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넥사크로 플랫폼은 국내 약 7000여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는 게 슬래시 UX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자바스크립트 및 HTMLO 기반의 개발 프레임워크 넥사크로 플랫폼을 주력 제품으로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 사업을 연위 중임 대시계 UX 분야에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토마토 시스템, 소프트베이스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7000여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대시 종속기업으로 신약 연구 및 개발업을 연위하는 주, 투비바이오신약, 기계 제조업을 연위하는 주, 이강테크, 방역용품 유통업을 연위하는 주, PTF 글로벌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용역 수주 부진에도 넥사크로 플랫폼, X시리즈 등의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투비소프트 CNS, 이강테크 등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이자 비용 및 기타 대손 상각비 증가, 중단 영업이익 제거 등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 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업계 내 경쟁력을 기반으로 넥사크로 플랫폼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체스 GPT를 적용한 넥사크로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투비소프트의 시가 총액은 69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투비소프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2위입니다. 투비소프트의 상장 주식수는 7777만 609주입니다. 투비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투비소프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1.43배, 6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억원, –64억원, –3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4억원, –167억원, –157억원입니다. 투비소프트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3번지 64%이고 유보율은 28.2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98이며 전일 대비해서 6.73-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34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비소프트의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5원보다 32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63원입니다.